자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2023년 7월 7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7월 6일 상한가 급증주이셔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오늘이 아마 역대급으로 어렵지 않았나. 역대급으로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가 한 종목도 없어요. 지금 상한가 종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시간 내로 올라온거고 상한가 종목이 없고 지금 성화혜택이랑 품곡주정이 지금 제일 높죠. 26-21% 물론 20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고 10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 그건 신규상장주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상황을 잠깐 좀 보면 시장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이 한 200-2500종목 정도 되더라구요. 2500종목 중에서 떨어진게 2100종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2170-2183종목.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할 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있죠. 시장이 계속 빠져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이제 폭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폭락이 이 폭락이라는 게요. 갑자기 막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급락을 하면 어이구 뜨거워 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여기서 손절을 하고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같이 아침에는 좋았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이러한 장애는 천천히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알죠. 어 뭐 개구리. 중국에서 개구리를 개구리를 갖다가 죽일 때 차건물에다 넣어놓고 불을 뗀다. 그러면 서서히 뭐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 뭐 이런 얘기처럼 실제적으로 시장이 폭락을 하면 폭락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시장이 폭락을 하면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같이 서서히 빠지면 계속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물론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자 선물 창을 봐라. 선물. 선물 차트. 그러니까 선물 일봉을 봐라. 아니면 아니면 코스피 일봉을 봐라. 여러분들이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일봉을 봐라. 아니면 내가 코스닥을 한다고 하면 코스닥 일봉을 봐라.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은봉이면 은봉이면 쉬자. 은봉이면 쉬자. 요즘같이 장 안줘요. 양봉일 때도 먹기 힘든데 은봉인데 얼마나 먹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가장 간단한 얘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같은 날 실제 선물을 한번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은봉이겠죠. 자 여기 은봉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갖다가 이날 매도를 치셨으면은 계속 수익이 낫겠지만 뭐 그거는 선물 매매 하시는 분이 얘기고. 이날 매매를 안했으면 이날도 매매 안하고. 중간에 매매를 했겠죠. 여기 꼬리 달았으니까. 여기도 꼬리 달았으니까. 빨간색일 때는 매매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빨간색일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다음에 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되죠. 어 근데 왜 이렇게 매수가 많았지. 저 매수 수익난거 꽤 많은데 선물이. 선물이 100만원 90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건 항생이긴 하지만. 꽤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뭔 일이죠. 그건 이따가 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선물이 은봉이. 그러니까 코스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매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대표로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코스피를 많이 한다. 그러면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도 지금 3일째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코스닥은. 코스닥은 어제까지는 괜찮았겠네요. 그죠. 근데 오늘은 매매하면 안 됐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2.3% 물론 이것도 왜곡이 된다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코스닥은 박살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두 종목이 빠졌나 보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예. 선물이나 시장이 안 좋을 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면. 시장이 밀리면. 주식은. 예. 주식은 일단 현금허법.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금허법. 현금이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저는 지금 다 현금이에요. 예.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금허법.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좋고. 관망을 못하겠으면.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예. 올라오는 것들. 상승하는 것들. 단타는 가능하다. 이게 주식이고요. 선물은. 선물은 무조건 매도죠. 선물은 무조건 매도를 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뭐. 네. 나름대로 이제 주식에서. 수익도 내시는 분도 있고. 손실 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주식을 꽉꽉 채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주식이 지금 뭐 80% 이상 되시는 분들. 주식이 80% 이상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거의 100% 꽉꽉 채워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 엄청 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식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10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날에. 내 주식이 10종목이 있으면 10종목 중에서. 실제. 10종목이 있으면 10종목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한 종목뿐이 안 돼요. 한두 종목은 횡보. 나머지는 그냥 빠져버려요. 오르는 날에도. 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요즘 주식 많이 안올라요. 아시죠.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특정 종목만 올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날 있잖아요. 시장이 빠지는 날.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면. 10종목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윙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갖다가 최소한 60% 이상은. 항상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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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부터 한번 보죠. 자. 선물 아까 보셨다시피. 좀 빠졌습니다. 0.73%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아침장에. 아침장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지금 아침장에 매수가 꽤 세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구요. 한번. 여기 매도. 두번.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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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금. 11시가 넘어가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아. 그쵸. 아침에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오는 건 맞아요. 매도가 나오다. 긴 매도로 해서 먹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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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후장에 매도.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아침장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왜곡됐었나보네요. 그쵸. 자. 우리 이제. 추세선 한번 볼까요. 추세. 어떻게 표시를 했나. 선물하시는 분들. 리딩클럽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했나. 이거 매도 대박이죠. 매도 대박이에요. 매도에 200짜리 있지 않나요. 그쵸. 이거에요. 아침에 일당. 아침에 일당. 이거는 점심때. 점심때. 그죠. 요거 아침 때. 100만원짜리. 요거 일당. 끝. 요거 매수. 일당 끝. 여기서 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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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도. 이게 끝. 그 다음엔 매매.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죠. 실제적으로 움직인 걸 보면 어제보다도 적게 움직였는데 변동성은 어제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겁니다. 선물은 무조건 움직이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공부를 하시면 시장이 폭락을 하던 폭등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폭등을 해도 좋고 폭락을 해도 좋아. 제일 안 좋은게 안 움직이는 거.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선물이 예를 들면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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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그러면 그날은 진짜 재미없는 날이에요. 근데 손해는 별로 없죠. 매매를 별로 안하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선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도 별로 안 빠졌어요. 0.86% 0.86% 빠졌는데 주가는 진짜 박살난 것 같아요. 코스닥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이 2.3%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 거를 뭐 여러가지 비교를 그러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새마을금고 사태에 뱅크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거래에서 5,000억 코스닥에 4,500억. 그 다음에 선물은 외인들이 매도를 쳤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날은 그날은 힘든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해서 수익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안이었으면 끝장날 뻔했어요. 교보 14호 스펙. 와 오늘 신규상장주 2개가 있었죠. 신규상장주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교보 14호 스펙. 그 다음에 인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 두 종목이 됐었는데 교보 14호 스펙은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스펙을 하셨던 분들. 근데 저도 얼떨게 들어가서 한 3당 하고 지금은 결론은 한 2.7 당으로 2.8 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도 큰 손해 볼 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호 시뮬레이션은 계속 빠졌고. 자 이따 신규주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신규주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성화이텍.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어닝 서프라이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현대차랑 기아차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이텍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풍국주정. 아까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중국의 반도체 소체의 수출 제한. 아르곤가스 대체. 그걸로 해가지고 아르곤껄로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풍국주정. 동국산업.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더 있었죠. 장중에 다 말씀드렸던 거구요. 우양은. 우양은 지금 고메 핫도그가. 고메 핫도그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구요. 메디프론. 자 미국에서 FDA 알치아이머 치료제. 레카네마. 완전 승인 기대감으로 해서. 메디프론 올라왔고. 뉴스 뜨고 올라왔고. 거의 산 근처까지 갔었죠. 덕양산업. 이건 자동차 테마로 해서. VW형. 배터리. BMA 매출 본격화라는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규상장주를 한번 좀 볼까요. 어. 우리가 신규상장주를 갖다가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관심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건식 하나로 해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상장일이 있어요. 상장일을 갖다가. 지금 7일이니까 한 10일. 10일 정도로만 해볼까요. 10일. 영업일. 자 검색을 해보면. 오우. 여기 뭐 스펙이 이렇게 많이. 스펙도 있고.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 ETF나 이런건 다 빼버려야죠. 그쵸. 관리종목 빼고. 투자경고 빼고. 우선주 빼고. 그 다음에. 스펙. 스펙. 스펙은 놔둬보죠. ETF. 이거 빼고. 검색을 다시 눌러보면. 스펙이 많네. 자. 어쨌든. 이거. 우리 아는 것만 합시다. 모르는건 안하고요. 자. 첫날. 지난번에. cqn 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죠. 그죠. cqn 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자. 신규상장주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반토막이 난거에요. 초보자분들은 신규상장주가 떨어질 땐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첫날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쵸. 자. 요거랑 이제 같이 움직임 나왔던게. 알맥이랑 오픈롤이죠. 알맥이 지금. 예. 18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빠졌었죠. 그죠. 10만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구요. 10만원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신분들은 지금. 30-40%씩 수익 났겠고. 오픈롤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오픈롤은. 단타는 쳤지만. 실제적으로. 얘도. 조심하시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거. 이너 시뮬레이션. 자. 45,000원에서. 그래도. 35,000원. 그래도 잘 마무리 됐네요. 막판에 좀 올려놨는데. 시간으로 다시 밀렸죠. 자.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정도 올라온거죠. 딱. 거의 항상 이정도. 반정도는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올라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거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매매를 했던. 교보 14호 스펙. 이거는 미쳤죠. 자. 웬만한 스펙들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한 센 다음에도. 얘네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얘는 미쳤습니다. 2,000원짜리가 상장하자마자. 8,0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만땅 채운거죠. 7,980원까지 올라갔으면. 얘 2,000원에서 시작한건데. 2,170원에 시작을 했지만. 이정도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겁니다. 이정도면. 상까지 친거랑 똑같아요. 4배 오른거랑. 근데. 지금 여기서 밀렸죠. 아침에 얼떨길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 먹은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아마 한번 먹은거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스펙은 하지말라고 하지만. 우연히 오늘 들어가서 많이 먹었다. 그리고 신규주는. 신규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안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신규주는 물렸다고. 그 다음날 오버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것들 한번 보죠. 교보 14호. 메디프론. 우양. 세종목인데. 교보 14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교보 14호. 아침에 2,000원에 상장이 되죠. 2,000원에 상장이 되는데. 2,170원에 시작이 되서. 올랐다가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순간적으로 4,000원까지 올랐어요. 4,500원까지. 대박이죠. 예. 이 정도면 대박인겁니다. 딱. 2배가 오른거에요. 2배. 여기까지 해서 3배. 여기까지 올라오면 4배나. 4배. 2,000원짜리가. 그쵸. 4,000원.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온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다. 모든 단타꾼들이. 여기로 다 모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나신 분들이 있을거구요. 자. 메디프로는 한번 보죠. 자. 메디프로는. 아까 뉴스가 뜬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가 뜬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수익이 났는데. 메디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메디프로는. 상 들어갈 줄 알았어요. 시장이. 그 개떡같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런날. 충분히 상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 상까지 찍었나요. 상 28%를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었고. 그다음. 우양. 우양은. 어. 왜 올라오지. 왜 올라야지. 하면서. 매매했던 종목인데. 90만원 수익 났네요. 우양도. 3번인가. 매매했을거에요. 요기서 한번. 그죠. 올라올 때. 요기서 한번. 요기서 한번. 3번 정도. 매매했는데. 우양이. 뭐. 고매 핫도그. 예. 그거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거니까. 뭐.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9000% 이상. 상승할거란.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이런거는 전부다. 올라왔을 때. 수익내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풍국주. 풍국주전 같은 경우도. 풍국주전 같은 경우도. 상치구 빠졌죠. 얘. 상치기 나온거 있는데. 이게. 상치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한가 같다고. 만족하시면 안돼요. 이거. 한눈파는 순간. 그냥. 7.8% 손해봅니다. 그. 결국에는. 살짝 올리긴 했지만. 이거. 순간적으로. 7%.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아 놓은 사람이. 익절을 잡아 놓은 사람. 그냥. 통과된 겁니다. 요즘. 이지 잘해요. 얘네들. 요즘. 얼음에서. 얼음에서. 패대기 치는 것들. 진짜 잘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단계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우양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거죠. 이렇게. 패대기 치면. 여러분들. 익절이나 손절. 걸어온 거. 그냥. 통과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손절을 갖다가. 컴퓨터에다 걸어 놓은. 컴퓨터에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컴퓨터에다가. 이제. 스탑노스를 딱. 걸어 놓아요. 예를 들면. 스탑노스를 걸어 놓으면. 얘가 이제. 이제. 키움증권. 뭐. 각 증권사의. 키움증권 서버에다가. 세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 거래소 서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만원에. 만원에 걸어 놨어요. 만원에. 스탑노스를 걸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스탑노스가 돼 있다는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만원이를 찍잖아요. 만원에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서버로 보내서. 얘가. PC로 와서. PC에서 매도신호가 받아가지고. 매도신호를 받아서. 증권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뚫고 내려간 거죠. 이러면. 스탑노스나. 안 걸리는 겁니다. 스탑노스나. 스탑. 그. 주식 스탑 주문. 이런 것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뚫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매수. 매수도 두 번 크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 지금 보시면. 선물은 이렇게 대박을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내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한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약이면. 오늘 같은 날. 한계약을 하더라도. 100. 200. 300. 400. 500. 그래도 100만원 이상.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한계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물론 뭐 이렇게. 저같이 이제. 아까. 항생 제가 매수하시라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 50만원 수익이 난 거죠. 이거 두 계약이에요. 항생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공부를 하시고. 모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선물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로 공부. 저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던. 책으로 공부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선물 공부 꼭 하세요. 선물 공부하는 순서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선물을 공부하시면서. 모의 투자를 하세요. 모의 투자를 하는데. 어느 것부터 하느냐. 국선부터 하세요. 국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선으로 가는데. 해선은. 순서를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일. 나스닥. 항생. 이 순서대로 하고. 뭐 다른거. 다우나 뭐. 여러가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의 투자를 하면서.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선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해선 먼저 들어오면. 깡통차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23년 7월 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는 없으니까. 성화. 저기에. 성화이택부터 보죠. 자. 성화이택은 오늘 뿜었습니다. 예. 최대 실적.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때문에 올라왔는데. 자동차주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됐고요. 시간으로는 0.8% 빠진 상황입니다. 자. 풍국주정. 아까 말씀드렸죠. 풍국주정은. 어. 아르곤가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지금. 그 뉴스가. 이슈가 돌면서. 얼음 들어갔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밀리다가. 2차 상승. 그 다음에. 3차. 4차까지 올라왔고. 마지막에. 상 찍고. 뉴스 뜨고. 상 찍고. 패대기 친 거예요. 시간 내로. 이 3% 3.5% 빠졌으니까. 일단. 끝난 거죠. 그죠. 우야. 자. 고멧도그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고. 아침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예. 시간 내려도. 얘도 2% 빠졌습니다. 오. 전부 다 박살났네요. 신스틸. 자. 금속 관련한 종목이죠. 예. 금속 관련한 종목. 이거. 지난번에도. 몇번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윗꼬리를 계속 달더만.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 막판에 올라왔다가. 근데. 시간 내로 4% 알았겠네요. 와. 이건 뭐. 종목을 오버를 하면. 다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웰킵스. 하이텍. 웰킵스. 하이텍. 이거. 상 들어간 종목이었죠.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육성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같고. 오늘. 예. 올라왔는데. 갭으로 떠서 밀렸다가. 뭐. 그 다음에. 거래량 없으니까. 그냥. 무시됐던 종목입니다. 요런거는. UFO 종목이죠. 예. 한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시장만 좋다고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BL 팜택. BL 팜택은. 매매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게 언제 올라온거에요. 11시 20분 때 올라왔네요. 11시 20분 때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동전 줄여서. 그렇죠. 예. 피플바이오. 혈액기반 알채웨이머. 조기진단 검사. 제품이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다는데. 피플바이오에도 올라오는건 봤지만. 매매는 안했습니다. 시간 내로 1.5% 밀렸네요. 덕양산업. 자동차 관련한 종목. 애플카 관련한 종목이죠. 덕양산업. 오늘 움직임 좋구요. 얘도 시간 내로 살짝 밀렸습니다. 뭐. 내일 볼만한거 없네요. 그죠. 없어요. 본다거라면 뭐. 신스윌 정도. 뭐 신스윌 정도. 근데 나머지는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내로 올라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로 1등으로 올라온게. 오늘 정리매매야 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함성중공우. 요게 정리매매 되는데. 요게 시간 내로. 한 64% 올랐어요. 근데. 뭐. 정리매매 종목은 얘기를 안하는거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와이즈 버즈. 이거 장중에 말씀드렸죠. 스레드 관련한 종목입니다. 스레드. 메타에서. 메타에서. 예. 메타에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었고. 스레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즈 버즈. 시간 내로 상들었고. 자.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마찬가지. 스레드 관련한 종목. 트위터 대학마루에서. 이제. 그. 뭐죠. 메타. 예. 페이스북에서 만든거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예. 가입. 7시간 만에. 천만명을 돌파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cq센. cq센. cq센은. 내일 한번 지켜보면 보세요. 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생체인식기술전문기업이구요. 예.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5%. 오늘 16% 빠졌는데. 그중에 이제 5%가 반등 나왔습니다. 동국 아련에스. 동국 아련에스는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시간 내로 지금 5.2% 상에서부터 무너졌네요. 그쵸. 자.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트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원강업. 차량용 관련한 종목이죠. 시간 내로 4% 올랐어요.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오샘이. 네오샘이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네오샘 등 코스닥 라이징스타 팔개사에 지금 선정이 됐다. 뭐 그것 때문에. 라이징스타면 뭐합니까. 주가가 엉망인데. 그쵸. snw. 자. 상갔던 종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추세가 무너지면 안 건드리시는게 좋아요. 이게. 최대 규모 기사가 있댑니다. 지니어스. 자. 유전체 분석 업체죠. 특별한 이슈 없구요. 시간으로 3% 올랐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번에 다올인베스트. 오. 얜 많이 올라왔네. 다올인베스트가 우리금융지지로 인수가 됐죠. 거기에 이제 증권사도 인수가 될거란 얘기가 잠깐씩 잠깐씩 돌긴 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볼만한거는 일단. 어. 쓰레드는 내일 이슈가 계속 될거에요. 지금 막 시작한거니까. 요. 와이즈버즈나 모비데이즈 두 종목 내일 아침에 시가 매수 가능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큐센 도 보셔도 될 것 같구요. 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쵸. 어. 선물시장은 실제적으로 크게 안빠지지만 주식은 지금 박살이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선물공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날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 이었구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구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서 시장이 안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